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지TV 한성욱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체크 한번 해보고 두산 애너빌리티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 플러스 2% 상승 코스닥 시장은 2.4%까지나 상승해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5,800억 코스닥은 양매수 2,500억 들어와줬구요 선물시장 괜찮았고 달러설물시장도 좋았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또 이제 구두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은 반응을 해줬어요 그동안 외환시장의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올라갔었던 1,400원의 수치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시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수는 거기에 걸맞게 다시 한번 더 반응을 해주며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도 플러스 4%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16만 6천주 외국인들을 기반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도 금일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기타, 법인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는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와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와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이끌어 나가주는 그 포인트였습니다 외국인만 들어와줬다고 하면 긍정적이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연기금도 같이 한번 더 대량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정도의 흐름으로 일단 오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낙법 구간이 크다 보니 기술적 반등도 이 정도 나와주긴 해야 돼요 최근 하락 구간이 거의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가 빠졌는데 4% 반등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게 팩트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지고 있다 아니면 올라간다 그러한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턴에 그나마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올라가주지 못하고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반등 턴에 근데 두산 에너 빌리티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간 투자자의 매수를 기대해 볼 만 하고요 연기금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연기금만 기간에서는 투신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들의 매수 유입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연기금도 꾸준히 다시 한번 매스턴이 들어와 줄 경우에는 아 그래도 얘네들이 저점을 잡아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양봉 한 번일 뿐이기 때문에 바닥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서부르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연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빈즈TV 무료체험도 하고 있고 무료체험 102기 돌파 일주일 목표수익률 25% 잡고 하고 있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소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전공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에너 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